안녕하세요. 상량대학교 생활예술학과에 합격한 하유정입니다. 사실 아직 잘 실현이 안 나는데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에 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되게 조용하고 실기대회때랑 같은 강의실에서 봐서 그런지 저는 긴장을 조금 덜하고 봐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소재는 줄자랑 커터칼이 나왔는데 학원에서 맨날 평소대로 시험 보듯이 소재 특성 살려가지고 줄자는 풀어지거나 끊기거나 하고 커터칼로 짤르는 듯한 특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소 수신 준비하면서 이제 본인의 공원 내신은 학교에서 최대한 공부하면서 끝내려고 했고 실기를 중점으로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집이 조금 여기서 멀다 보니까 이동 시간 동안 계속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피드백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 정리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물체관의 명도재비랑 색을 쨍하게 쓰는 거랑 고3이다 보니까 스피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세 가지를 좀 중점으로 두고 실기를 준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이 내가 잘 그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옆에서 그림을 한 장이라도 더 먼저 빠르게 완성하게 도와주셔가지고 고민 없이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효정쌤이랑 예비방 때부터 같이 해서 효정쌤이 저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가르쳐주셔서 좋았고 효정쌤이 항상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가르쳐주는 게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소재관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반응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구도를 짜보게 했던 수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정이에게 다같이 미술학원이란 아 되게 오비바린 저에게 다같이 미술학원이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미술학원에 와서 여기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길이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같이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중에서 초반에 가장 많이 봤던 명익이 아마 제일 기억에 넘고 거기 안에서 이제 효정쌤이 기본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려주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입시 미술에서 벗어나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가구 쪽도 해보고 싶었고 인테리어랑 그리고 일러스트 쪽도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가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비반 때부터 항상 효정쌤이 옆에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힘들거나 의지할 때가 필요할 때 연지쌤과 수린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정신특강 하느라 힘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줬던 가족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같이 화이팅! 다같이 화이팅! 다같이 화이팅! 다같이 화이팅! 다같이 화이팅! 다같은 뉴스 다같이 화이팅! 이랑